유진 씨 어떻게 된 거야? 설마 저 사람 유진 씨가 친 거야?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친 것 같아. 어떡하지? 죽은 건 아니겠지? 내가 가서 보고 올게. 일단 잠깐 여기 있어 봐. 준비 다 됐죠? 네. 차가 달려오는 타이밍에 맞춰 줄을 당길 겁니다. 그리고 충돌하는 순간 마네킹에 심어놓은 피가 터질 거고요. 혹시 몰라 그 피도 가짜 피가 아닌 진짜 피를 병원에서 구했습니다. 퍼펙! 누가 봐도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. 어떻게 됐어? 설마 죽은 거야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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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이렇게. 안 되겠다. 유진 씨. 여기 일단 내가 정리할게. 유진 씨 차는 위험하니까 일단 유진 씨 내 차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나 기다리고 있어. 내가 여기 정리하고. 그리고 유진 씨한테 연락할게. 알았지? 혈아야. 빨리 가. 빨리 가.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시종 상태라는 거야? 응. 유일한 가족이었다 형이 작년에 죽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찾을 사람은 없어. 그러니까 이제 마음 풍 놓아도 돼. 그런 거였구나. 진짜 하늘이 도왔나 봐. 고마워 에라야. 아 저 말자 씨 말자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. 딱히 취미 같은 거 없어요. 굳이 말하면 누워 있는 거? 누워 있는 거. 그럼 결혼하시면 그래 이세계 같은 건 어떻게 되세요? 이세요? 네. 저는 애들 진짜 싫어해요. 그래서 결혼해도 애 낳을 생각 1도 없어요. 애들이 있어봐야 울어대기만 하지. 아 그러시구나. 이 정도면 없던 정도 떨어지겠지? 말자 씨.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. 네? 제 사랑을 받아달라니까요, 말자 씨. 말자 씨처럼 검수하기 위해서 취미조차 하지 않고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세계획조차도 짜지 않는 이런 멋진 여성은 처음입니다. 완전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에요. 말자 씨. 이 모설람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십시오. 여자친구여? 네. 실종자? 남유진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? 실종 신고나 변사체 신고 들어온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? 설마 그럼 이 사람이 남유진 차에 치인 뺑소니 사망자인 거야? 어? 어떻게 좀 안 될까요?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. 뭐지?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? 설마 주엘아 또 남유진 붙잡으려고 장난질한 거야? 그래. 이 사람만 찾으면. 주엘아. 넌 이제 끝이야. 아저씨. 아저씨. 저기 이 사람 알죠?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? 이 사람이 누군데요? 아까 같이 있었잖아요. 여기 이 사람, 이 사람 어디 있냐니까요? 에이씨. 몰라. 난 이, 이런 사람 모르니까. 저리 가요. 네? 누구 찾아? 누구 찾냐니까? 언니가 여기 어떻게. 내 말 잘 알아들었죠? 앞으로 절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. 근데 그 김씨가 나를 아는데 괜찮을까요? 그 사람도 내가 알아서 입마금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. 아무튼. 다신 서울에 나타나지 마요. 뭐야. 쟤 아까 회사로 갔잖아. 쟤 왜 또 온 거야? 그럼 오세린이 전단지를 손에 넣은 거야? 그 남자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찾으러 온 거고? 그래봤자 이미 늦었어. 어떻게 왔냐고? 그냥 어머님이랑 명예 회장님께 점수 좀 따려고 왔지. 근데 벌써 다 끝났네. 넌 누구 찾는 거야?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마. 그럼 수고해. 난 이만 가봐야겠다. 오세린이 안다는 걸 유진씨가 알면 안 돼. 엄마! 유진씨. 무슨 일이야? 에라야. 분명 니가 이 전단지 버렸다고 했잖아. 근데 이게 왜 내 책상 위에 다시 올라와 있는 거야? 혹시 누가 내가 차로 사람 죽인 거 알고 있는 거야? 너 시신 잘 처리한 거 맞지? 그런 거지? 잘 처리했다니까. 걱정하지 마. 청소 아줌마가 다시 올려놓은 거겠지. 분명 오세린 이 기집애 짓인데?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? 나 다 알고 있어. 언니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알지? 그게 무슨 말이야? 네가 뭘 하는데? 지침에 뗄 거 없어. 언니가 유진씨 땡소니로 사람 죽였다 생각하게 만들었잖아. 그리고 친절하게 살아있는 노숙인 이용해서 실종자 전단지까지 만들고. 거기다 그 노숙인도 빼돌리고. 그래서? 노숙인도 없는데 굳이 유진씨한테 전단지를 왜 보낸 거니? 그냥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. 언니. 이제 그만 유진씨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? 그동안 유진씨 속인 거라고. 다 언니가 짠 연극이었다고. 내가 그걸 왜 말을 해야 돼? 네가 아는 증거가 없는데 내가 그걸 왜 밝혀? 그럼 뭐 그냥 이렇게 진짜 유진씨가 사람 죽인 걸로 몰고 가겠다는 거지? 그래. 혹시 누가 내가 차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? 너 시신 잘 처리한 거 맞지? 그런 거지?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하려고.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언니 말대로 유진씨가 사람을 죽이고 언니가 시신을 처리했다고 생각할 거야. 그럼 이거 엄청난 범죄인데 당장 신고해야지. 어차피 가짠데. 네가 신고한들 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그래. 경찰 조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. 그럼 결국엔 언니가 한 짓이 전부 드러날 거고. 그렇게 되면 유진씨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? 진짜든 가짜든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언니는 그친 거야. 너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뭐겠어? 언니랑 같이? 나 요 며칠 유진씨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언니가 직접 유진씨랑 데이트할 수 있게 약속 좀 잡아줘. 이건 우리 연구소에서 급비리에 개발 중인 기술인데 어떻게 여정 그룹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? 이 기술에 대한 정보는 우리 연구소와 법무팀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저희 법무팀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법무팀만 볼 수 있는 보안소류도 관리하고 있어 유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럼 법무팀에서 유출됐을 일이 절대 없다는 말이죠? 네. 일단 연구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이미 연구소에는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법무팀도 조사해 보도록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남유리 씨한테... 아니, 입금한다더니 왜 아직 입금을 안 해요? 내가 당신 대신 서류 정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남유리 씨, 제정신입니까? 어떻게 회사 서류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있어요? 당신 때문에 몇 년간 공들인 일 망치게 생겼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... 근데 그게 왜 꼭 나 때문에 유출됐다고 생각해요? 분명 그 사람이 자기가 자료 정리한 거 없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요. 남유리 씨! 어떻게 됐어? 진짜 유리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? 어... 유리가 일 맡긴 그 사람이 여정 그룹에 자료를 팔아넘긴 것 같아. 그래... 회장님은 유리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지? 어... 그래도 곧 아시겠지. 어쩌냐. 아버지 알면 유리 당장 잘릴 텐데. 그럼 이번 일에 유리 씨가 관여됐다는 것만 들키지 않고 해결되면 되는 거네? 그렇지. 정 팀장이야 뭐 어떻게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되니까. 와이제이 그룹 사람들 다시 볼 일 없어야 될 거라 말했을 텐데요. 음... 여정 그룹에서 특허 출원 중인 그 기술 우리 와이제이 그룹에서 훔친 거 맞죠? 뭐요?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? 법적 대응이라... 한번 받아봐요.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일단 한번 받아봐요. 여보세요? 아빠! 아빠! 나은아! 너 지금 어디야? 나은아! 다... 당신... 지금 우리 다은이한테 무슨 짓 하려는 거야? 글쎄? 무슨 짓을 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. 날 멈추고 싶으면 당장 특허 출원 취소해. 알았어? 내가 좀 전에 여정 그룹 기획개발팀장 만나서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자백 받아냈어. 그게 정말이에요? 에라야! 정말 네가 해냈구나! 그래서 아까 정 팀장한테 마녀필 받아달라 했던 거였어? 응. 어머님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어머! 어머 진짜! 어머 세상에! 어머 고마워서 어째! 고마워요 주 팀장님! 아니! 언니! 유리씨 앞으로 회사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. 어머님 유리씨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병직원으로 만들테니까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. 정말 고마워 주 팀장. 한변. 지금 상황에서 우리 유진이 이혼이 가능할까? 사실 그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규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 원칙상으론 이혼이 불가능합니다. 뭐? 불가능하다고? 다만 그 배우자의 상태로 인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서 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?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재판을 통해서 이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진짜? 근데 잠깐. 그럼 그 말은 무조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거야? 아, 아버님 모르게 할 순 없는데. 이혼 소송이라니! 해외지사에 자네를 발 좀 내려고 하네. 저는 본사에 남고 싶습니다. 아직 해야 될 일들도 많고. 그게 아니라 유진이랑 결혼하려는 속셈으로 남겠다는 거 아닌가? 명희 회장님. 저 본부장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본부장님께 내주도 외주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. 그건 내가 전에도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? 명희 회장님.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자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. 우리 유진이랑 이제 그만 헤어지게. 그렇지 않으면 자네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지사로 보내버리겠네. 지금 병원 전체의 기계 점검이 있어 CCTV 걱정 없습니다. 정기호. 네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였는지 넌 모를 거야. 난 네 자리가 꼭 필요해. 어? 왜 이러는 거지? 네 무슨 일이시죠? 여기 위급사항이에요.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. 이게 뭐지? 어 팀장님. 구두에 장식이 떨어졌는데요? 그러네요. 설마. 글쎄요.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빠질 일이 없는데. 언니 짓이지? 다짜고짜 사람 불러놓고 뭐라는 거야? 알아 듣게 얘기해. 언니가 정기호 씨 호흡기 뺐잖아. 정기호 씨 호흡기가 빠졌어? 그런 일이 있었어? 이거 정기호 씨 병실에 떨어져 있던 장식이야. 이거 언니 구두에서 떨어진 거 맞잖아. 너 고작 이 장식 때문에 이러는 거야? 아니 이 구두를 나만 신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구두를 신는 게 한둘이 아닌데. 아니? 언니 맞아. 이거 정기호 씨한테 일어난 일이라면서. 근데 네가 어떻게 알고 있어? 나도 언니 뒤를 좀 파봤어. 언니 흠이 곧 내 득인데. 나도 뭐라도 하나쯤은 쥐어야 하지 않겠어? 나도 언니 뒤를 좀 파봤어. 언니 흠이 곧 내 득인데. 나도 뭐라도 하나쯤은 쥐어야 하지 않겠어? 오세린이 내 뒤를 팠다면 내가 한 짓을 분명 봤을 텐데. 확실한 증거 하나 없다는 게 이상해. CCTV도 이제야 확인하고. 만약 내 뒤를 판 게 아니라면 대체 정기호 병실은 왜 간 거지? 말자 씨가 만난다는 그 사람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 절대 포기 못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보여줘 봐요. 아니 말자야. 너 만나는 사람 있었어? 어? 아니 근데 내가 설람 씨한테 그걸 왜 보여줘야 해요? 동공 흔들리는 거 봐. 남자친구 없죠? 나 떼어내려고 거짓말한 거죠? 진짜라고요? 알았어요, 알았어. 내가 보여줄게요.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. 네? 남자친구인 척으로 해달라고요? 아니 그래도 그건 좀. 지난번 스킬 제가 도와줬잖아요. 이제 곧 올 텐데 좀 도와줘요. 말자 씨. 마침 딱 맞춰 오셨네. 설람 씨, 이쪽이 제 남자친구예요? 아, 예, 예. 제가 말자 씨 남자친구입니다. 당신이 정말 말자 씨 남자친구예요?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저 좀 그만 찾아오세요. 아니요, 나 못 믿겠어요. 여기서 남자친구라는 거 증명 한번 해 봐요, 그러면. 증명이요? 네. 정겨울 환자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해요. 근래에 없던 반응이라 깨어난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린 씨. 얘기 들었어요. 손가락이 움직였다고. 그 소식 듣고 처음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. 그래서. 아빠 무죄 증거를 찾으려면 세린 씨 몸이 필요한데 세린 씨가 깨어나면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럼 아빠 무죄 증거를 찾기 힘들어질 테니까요. 그래서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영혼이 바뀌었다고요? 내가 죽을 때 먹기있다구요. 그래, dress. 한글자막 by 한효정